어젯밤, 채우과. 수선생님. 뭐 하나 아쉬울 거 없는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린애 소꿉놀이라 생각해. 눈 감겠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. 여기서 XYZ를 더하면 8이니까 여기서 틀린 보기야. 선배. 수선생은 아버지 백 있어서 학교가 놀이터 갔나 본데. 여기 남학교야. 자기 선배로서, 같은 여교사로서. 경고야. 이 세상 딸내로 다르고. 어쩌냐. 나의 어린애한테. 마지막이지. 정식 선택도 하는게. 니가 재하니? 우습지 않아? 너는 되고, 나는 안 된다는 거. 선생님 집으로 갈래? 얼마나 아끼는 제자길래 니가 이렇게까지 해? 제자 아냐. 제가 애인해 드릴까요?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. 그만 징진돼. 역겨워. 아직도 부족해? 나 선생님 시키는 거 다 했잖아. 가르쳐 줄게. 내가 왜 이러는지. 내가 왜 이러는지. 다섯 가상에ley. 아저씀는 거기지? 여유롭게. 여유롭게. 여유로운. 감사합니다.